준우 어린이집 왜 안갔어? 응? 준우 어린이집 오늘 왜 안갔어? 응? 어디가? 응? 준우 어린이집 왜 안갔어 오늘? 응. 엄마 병원가서 안갔지? 엄마 안가? 엄마 이따가 갈거야 이따가야지 병원. 집으로 뛰어가. 준우야 아빠 포크레인 봐봐. 엄마 이거 봐요. 뭐? 아빠 포크레인 있어요? 아빠 포크레인 있어요? 준우야 이거 봐. 준우야 엄마가 눌렀지? 비눗방울. 응. 준우야 이쪽으로 와. 엄마한테 온다. 비눗방울 엄마한테 와 준우야. 준우야. 비눗방울 엄마한테 온다. 이준호한테 간다 비눗방울. 내가 터트리겠다. 내가 터트리겠다. 내가 터트리겠다. 이준호한테 간다. 이준호한테 간다. 이준호. 비눗방울 많이 나온다 그렇지 준우야. 주누아 안 더워요? 주누아 안 더워? 왜 왜 왜 비눌방울이 주누 쫓아오네 주누아 한 번만 누르면 나오는 거야 자동으로 눌러 자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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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누아 재밌어? 으음